잇따른 총기난사 사건으로 미국 내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07년 승인된 캘리포니아주의 마이크로 스탬프 규제 법안의 확대가 추진됩니다.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에 도입된 새로운 종류의 권총에 총기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마이크로 스탬프로 각인을 새겨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는 미등록 총기류가 밀매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새로 제시된 법안은 마이크로 스탬프를 현재는 면제되고 있는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사용하는 무기를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한편 지난 3월 11일 연방하원은 개인이나 미등록 총기 판매자에게도 총기 거래에 있어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